김가영 vs 한지은 초클로 vs 산체스 pba 팀리그 준플레이오프부터 초강수 당구여제 김가영 하나카드 과바자르 여왕 한지은 sy 이 포스트시즌 첫날부터 맞대결을 벌인다 오늘 18일 밤 9시 30분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웰컴 저축은행 pba 팀리그 2023-2024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에서 하나카드 원큐페이와 sy 바자르가 첫 경기를 치른다 3전 2선 승제로 열리는 준플레이오프에서는 기선 제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만큼 첫 경기와 압세트가 중요하다 하나카드와 sy는 오늘 밤 필승 전략을 위한 오더를 발표했다 이에 sy는 다니엘 산체스 스페인 와 박인수를 1세트부터 출격시킨다 하나카드는 키맨 등우엔 꼬금우엔 베트남 과주장 김병우로 맞선다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자 세트에는 두 팀의 에이스인 한지은과 김가영을 주력선수로 활용한다 2세트 여자 복식에 sy는 한지은 한슬기를 하나카드는 김가영 사카이 아야코 딜본을 내보낸다 5라운드 동안 한지은 한슬기는 매 경기 2세트 여자 복식에 붙박이로 출전해 5승 3패를 거뒀다 하나카드는 5라운드 2세트 대결에서 6승 2패를 기록했다 특히 김진아와 7경기 사카이와 마지막 1경기에서 호흡을 맞춘 김가영은 매 경기 혼자서 7점 이상을 획득하며 독보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의 2세트 승패는 하나카드가 3승 2패로 한 발 앞서며 3라운드에서 김가영 사카이와 한지은 한슬기가 한 차례 맞붙어 9-81점 차로 신승을 거뒀다 그에 앞서 2라운드에서도 김가영 사카이가 호흡을 맞춰 한지은 이후경을 9-3으로 물리쳤다 김가영과 한지은의 대결은 2세트를 거쳐 6세트까지 이어진다 이번 시즌 두 팀 다 6세트는 김가영과 한지은이 책임졌다 전적은 김가영이 3승 2패로 앞서지만 김가영이 1라운드에서 승리하면 한지은이 다음 라운드에서 서륙하며 균형을 맞췄다 3세트 남자 단식 경기에서는 다니엘 산체스와 무라트 나지초클루, 티르키에 가 맞붙는다 하나카드와 SY의 이번 시즌 3세트 전적은 3승 2패로 하나카드가 앞서 있다 2라운드와 3라운드에서 산체스와 초클루가 두 차례 만나 각각 1승 1패를 나눠가졌다 4세트 혼합복식에는 황득해이 우경, 제스와이 초클루 사카이, 하나카드, 가 나선다 두 팀 모두 4세트 주력 조합으로 앞서 황득해이 우경과 초클루 사카이가 두 번 맞붙어 나란히 1승 1패를 기록했다 하나카드는 5세트에 산체스 킬러 신정주를, SY는 야수 박인수를 배치해 중간 승부에서 유리한 고지를 노리며 7세트에는 각각 의무엔과 이영훈을 최전방에 두고 마지막 승부를 건다 이번 시즌 정규 라운드에서는 하나카드가 3승 2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으나 1, 2, 4라운드 3차례에 걸쳐 풀세트 접전이 벌어졌으며 3, 5라운드도 4대2로 승패가 갈리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하나카드와 SY는 18일 밤 9시 30분과 19일 오후 4시 두 차례 먼저 대결을 벌여 플레이오프 진출팀을 가린다 만약 1승 1패로 동점일 경우 19일 밤 9시 30분 3차전으로 승부를 가린다 여제 김가영 BS 특급 신인 한지은 해결사 될까? 하나카드 SY 격돌 PBA 팀리그 준피오 돌입 당구 여제 김가영, 하나카드, 과 특급 신인 한지은, 제스와이 이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 하나카드와 SY는 18일 밤 9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쇠컴 저축은행 PBA 팀리그 2023-2024 포스트시즌 첫 경기인 준플레이오프 1차전을 갖는다 기선 제압이 중요한 3전 2선 승제의 짧은 승부다 각 팀의 여성 에이스 김가영과 한지은이 승부처인 2세트 여자 복식, 와 6세트, 여자 단식, 서 대결할 예정이다 이번 시즌 정규 라운드 5차례 맞대결에서는 하나카드가 3승 2패로 근소하게 5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풀세트가 3차례 4. 이승부가 두 차례로 매 라운드 4세트가 접전이었다 이번 준피오 1차전 역시 접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나란히 두 세트에 나서는 김가영 한지은의 활약 여부가 팀의 승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김가영은 준피오 1차전 2세트 서 사카이 아야코, 딜본, 한지은은 한슬기와 호흡을 맞춘다 이번 시즌 5차례 맞대결선은 하나카드가 3승 2패로 앞선다 그 중 김가영 사카이가 2승을 챙겼다 한지은은 한슬기와 3경기에 나서 1승 2패를 기록했다 3라운드에서 김가영 사카이, 한지은 한슬기 맞대결이 한 차례 있었는데 김가영 사카이가 9, 8, 5이닝 로 신승했다 둘은 6세트까지 경기가 이어질 경우 또 한 번 경기한다 이번 시즌 6세트는 모두 김가영과 한지은이 책임졌다 김가영이 3승 2패로 앞서지만 김가영이 1라운드 승리하면 곧바로 한지은이 다음 라운드에서 서륙했다 여기에 이번 시즌 데뷔한 무서운 신예 한지은은 개인 투어에서 김가영을 두 번 만나 두 번 모두 승리하는 등 김가영의 강한 면모다 경기 첫 세트 남자 복식는 지난 5경기 중 sy가 3승 2패로 근소하게 앞선다 준피오 1차전선은 하나카드 응우엔 고금우엔 베트남 김병호 sy는 다니엘 산체스 스페인 박인수가 선봉으로 나선다 위 조합은 첫 맞대결이다 3세트 남자 단식는 하나카드가 3승 2패다 sy는 지난 5경기 모두 산체스가 나섰다 준피오 1차전에서도 산체스가 3세트를 책임진다 하나카드는 무라트나지 초클루가 나선다 두 선수는 이번 시즌 두 차례 맞붙었고 1승 1패를 기록했다 4세트 혼합복식 선은 하나카드가 초클루와 사카이 sy는 황득해이 우경을 내보낸다 5차례 대결 중에서는 하나카드가 3승 2패지만 초클루 사카이 황득해이 우경 대결은 1승 1패다 5세트 선은 하나카드가 3승 2패 앞서지만 이번 준피오 1차전선은 신정주가 처음으로 sy전 5세트에 나선다 sy는 5세트에서 2승 2패를 거둔 박인수가 출전한다 풀세트에 돌입할 경우 하나카드는 큐 응우예니 sy는 이영훈이 나선다 응우예는 sy전 7세트 첫 출전이다 이영훈은 4라운드 대결 당시 김병호를 상대로 1승을 챙긴 기억이 있다 한편 pba는 포스트 시즌을 맞아 sns를 통해 부승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한다 파이널 우승팀을 예측하면 10명을 추첨해 우승팀 전원 사인볼과 우승기념 굿즈를 제공한다 준플레이오프부터 플레이오프에이 비파이널까지 승리하는 4개 팀을 모두 예측해 적중할 경우에는 차기 시즌 팀리그 전 경기 관람권 딜인 2매를 제공한다 당구 여왕 김가영 vs 특급 신인 한지은 pba 팀 리그 준피오 운명의 맞대결 당구 여왕 김가영 하나카드 과 특급 신인 한지은 제스와이 이 해결사로 나설 것인가 하나카드와 sy는 18일 오후 9시 30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웰컴 저축은행 pba 팀 리그 2023에서 2024 포스트 시즌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격돌한다 3전 2선 승재인 만큼 1차전 승부가 중요하다 최대 관심사는 2세트 여자 복식과 6세트 여자 단식에서 격돌할 예정인 김가영과 한지은의 승부다 이번 시즌 정규라운드 5차례 맞대결에서는 하나카드가 3승 2패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풀세트가 3차례나 된다 4대 2승부도 두 차례로 박빙의 승부였다 준피오 1차전도 접전이 예상된다 나란히 두 세트에 나서는 김가영과 한지은의 활약 여부가 팀의 승패를 저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가영은 준피오 1차전 2세트 서 사카이 아야코 딜본 한지은은 한슬기와 호흡을 맞춘다 하나카드가 sy의 3승 2패 우위를 보일 때 김가영과 사카이가 2승을 합작했다 한지은은 한슬기와 3경기에 나서 1승 2패를 기록했다 준피오에서 김가영과 한지은은 경기가 6세트까지 이어지면 또 한 번 맞붙는다 이번 시즌 6세트는 모두 김가영과 한지은이 책임졌다 김가영이 3승 2패로 앞서지만 김가영이 1라운드 승리하면 곧바로 한지은이 다음 라운드에 서륙했다 이번 시즌 데뷔한 무서운 신의 한지은은 개인 투어에서 김가영을 두 번 만나 모두 승리하는 등 강한 면모를 보인 바 있다 pba는 포스트 시즌을 맞아 소셜미디어로 우승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한다 파이널 우승팀을 예측하면 10명을 추첨 우승팀 전원 사인볼과 우승기념 굿즈를 제공한다 준피오부터 poab 파이널까지 승리하는 4개 팀을 모두 예측해 적중하면 차기 시즌 팀리그 전 경기 관람권 딜인 2매를 줄 예정이다 ج고는 oke 질 deven Hate 야 перем닰 보증 승리 이리